사실 여러분들 유형은요. 많지 않아요.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예요. 첫 번째 문장 구성을 묻는 문제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지문 읽을 필요 없어요. 해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기 보고 품사 골라서 넣는 문제입니다. 그래도 귀 비중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간을 빨리 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잘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런 부분 앞으로 저랑 같이 할 거고요. 요거 문법 까다롭죠?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선생님 저는요. 문법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. 문법 책을 달달달 외웠는데요. 막상 지문만 보면요.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어휘. 토익하면 어휘죠. 정말 많이 외워보셨죠? 근데 저하고 앞으로 토익을 공부하시게 되고 또 간간히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어휘도 짚어드릴 거예요.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어휘 외울 때 문제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떤 어휘가 하나 있으면 그 뜻을 무한정하게 외웁니다. 그냥 외워요. 음 1번 뜻 이거 2번 뜻 이거 3번 뜻 이거 그리고 문장을 보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식이죠. 그러면 느려요 여러분. 그러면 늦는단 말이에요. 파트 5, 6는요.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시간을 벌어서 파트 7을 많이 오랫동안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파트 5, 6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. 그럼 7 망하고요. 그러면 리딩이 망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5, 6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때는요. 제가 이 어휘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보통 이런 유형에서 쓰이고요. 이런 내용에서 많이 쓰여요. 이 뒤에는 어떤 명사랑 같이 잘 어울려요.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.